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올라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의 수출인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반도체 원화기준 수출 물가지수는 48.79포인트로 지난해 12월보다 6.07포인트, 14.2% 올랐습니다.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.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등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 향상과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. 수출인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인 2010년을 100으로 설정한 뒤에 수출과 수입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통계입니다.